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감사로 천국고속도로 행진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천국고속도로 행진 이 말씀은 박아브라 원로 목사님께서 2009년 1월 4일 주일 2부에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골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음으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잠시 봉독하기만 했는데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왜 우리 성도인들은 고속도로를 타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빨리 가고 싶어서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고속도로라는 말에 고속이란 단어가 빠르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올라타야 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천국으로 향하는 영적인 고속도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아주 힘차게 신나게 기쁨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도의 믿음과 감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고속도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길을 여호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호세아 14장 9절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너, 너의 자손들한테 영령하고 잘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도록 잘 교육해라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죠 이 한자로 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길도자와 말씀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길이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가는 길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 때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잉태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신성한 능력을 말씀하실 때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볼 때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이 좀 낫길 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19절 말씀 볼 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사 말씀은 왜 길 중에서도 고속도로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보실 때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사의 말씀은 가만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속히 다름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47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항상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달려가시는지 너무나도 그 감사함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정말 밤낮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열심히 신속하게 이 구속사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올라타서 시원하게 달릴 때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속사의 이 도 구속사의 길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깊이 감사하시고 변화의 축복을 통해 영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든 우리 푸른동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구속사 말씀의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엔진에 감사의 연료를 공급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엔진에 감사의 연료를 공급하라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동차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동차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엔진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차에 비유했을 때 그 엔진은 무엇이다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속사 말씀의 고속도로를 아주 힘차게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볼 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말미야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말미야마 그것은 근원을 말씀하고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살 수 있는 근원 이유는 무엇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자동차 잡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엔진입니다 자동차의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여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처럼 이 자동차처럼 성도를 볼 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성도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엔진이 우리 안에 있어야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대로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엔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않는 이라라고 성경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엔진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지금 이런 예배 순간에 그 믿음이 형성되고 더욱더 형성되고 재강화돼서 성도라고 하는 차에 계속 장착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만유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사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엔진에도 출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보시면 1000cc부터 2000cc, 3000cc 그 배기량이어야 하죠 홀스파워, 마력 그것이 5000, 6000cc까지 다양해요 차가 똑같이 차가 더 작은데 더 빨리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배기량 그 홀스파워가 크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힘이 작으면 고속도로에서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에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저쪽, 서쪽의 럭키 산맥에 산들이 많겠지만 고속도로가 산을 올라갈 때, 이어질 때 그 힘이 없으면 RPM, 그 소리는 와! 소리는 커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북이처럼 올라가요 소리만 요란해요 그런데 어떤 차는요 그 산을 넘어가는데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빠르게 힘 있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엔진의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믿음에도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듣는 빈도수를 높이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럴 때 그 성도의 믿음의 엔진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스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래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그런데 그는 어떤 자다?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페이로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페이로스 이 뜻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익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익숙하지 않다? 내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즉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자는 어린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경계로 삼아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 성디님들 또 그리고 가정들 이 마지막 귀한 구독사회 때에 이 구독사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전하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최고로 뛰어난 믿음의 고급 엔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요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빨다 보면 혀에 힘이 생기고 입에 근육이 생기고 애기들 보면 젖을 빠는 힘이 막 늘어나게 보이잖아요 꿀떡꿀떡 그러다가 아 이제 이유식 먹을 때가 된 것 같은데 판단에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주고 그렇게 잘 씹어 먹게 되는 것이에요 잘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단계를 급하게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빨도 다치겠죠 이빨 약한데 그 딱딱한 거 씹을 수 있겠습니까 위장도 안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몸 전체가 안 좋아져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차분히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강하게 강하게 성능 좋게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장성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참대의 의미가 나한테 있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 이러한 힘듭니다 힘든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부지런하게 다 견뎌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엔진이라는 이 엔진의 출력을 아주 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 고속도로가 산으로 올라가건 강을 질러가건 터널을 가건 하여간에 가장 빠르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이 되어서 천국에 마침내 꼬리 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엔진을 살펴보았고 이 믿음의 엔진을 끊임없이 힘차게 돌려줄 수 있는 연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귀한 연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의 사례할 사자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마움 고맙게 생각하는 느낌 또 고마워서 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엔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감사함이라는 것을 계속 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엔진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서버려요 갓길에 차를 댈 수밖에 없어요 풀오버 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감사가 말랐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성도 안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의 연료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나 그렇게 자동차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도 고속도로 달리시면 기름, 가스 걱정되니까 연료 게이지를 계속 보잖아요 아 이쯤이면 넣어야겠다 항상 모자리지 않게 채워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를 계속 신경 써서 신경 써서 채우고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 헌금, 절기, 각종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왜 지키려고 하셨습니까 왜요 우리한테 감사의 연료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거 잘 체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려라 기억해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감사 채우라고 말이죠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연료가 없을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미처 체크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면 너무나도 위험하죠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갓길에 세우고 누굴 기다려야 돼요 기름 어디서 갑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연료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항상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모아놨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아 한 번에 확 채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꾸준히 꾸준히 있는 상황에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계속 연료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엔진이 불안정해집니다 꺼져버립니다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겠죠 오늘 본문 볼 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여기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를 이름으로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첫 구절에 뭘 기억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이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생활이 됩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다는 헬라로 브라비오라고 합니다 브라비오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심판자 노릇하다 명령하다 다스리다 결정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심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심판 심판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판 우리 경기 스포츠할 때 경기 심판하는 사람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는 사람이죠 이기고 지는 것을 가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심판 그렇죠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의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지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정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얄팍한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 구독자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잣대를 대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기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나를 다 꺼짐어내고 그분께서만 나를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제어하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참된 감사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옥기는 우리 모든 푸르노사 성도인들과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욕심과 우리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게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아주 흘러넘쳐서 천국 가는 고속도로에 엔진이 멈추지 않고 힘차게 꾸준하게 천국으로 직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감사가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순도가 높은 100% 퓨어한 진심이 담긴 그러한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을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감사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 이러한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무조거라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주신 내가 뭔데 나한테 다가오셔서 찜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아주 막 기뻐 마음이 주체가 안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소에 가보시면 그 가스에도 세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뭐 레귤러부터 미드 뭐 프리미엄 기름에도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좋은 프리미엄 연료를 주입하잖아요 차 엔진도 건강하고요 차의 힘도 좋아지고 아주 엔진이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엔진도 더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좋은 감사 그것으로 드리는 감사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쌩쌩 힘차게 말씀의 대로에서 달릴 수 있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로 계속 그렇게 힘차게 오고 계시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성도 보고 사비부 사비부의 의대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비부 사비부의 축복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의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사고가 한 번 나면 아주 크게 납니다 그런 것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 사고 나보세요 막 사람도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교통 정체 심하죠 거북이처럼 지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고속도로 사보셨죠 계속 가보세요 지루해요 계속 가니까 너무 길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졸기 쉬워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면 졸지 말라는 사인이 많고 또 피곤한 사람들 위해서 잠깐 쉬어가라고 많은 공간도 마련했잖아요 왜냐하면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 달릴 때요 절대 꾸벅꾸벅 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뭐냐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심각한 경우라면 너무 많이 다쳐서 도착할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맑은 정신과 믿음과 컨디션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 말씀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서 천국을 향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세 가지 예배, 기도,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게을리어지잖아요 이 신앙적인 삶을 등간시하게 될 때 우리는 졸음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죠 졸음운전 경험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고요 너무 피곤한데 정말 안 졸려고 창문도 열어보고 꼬집어보고 막 껌도 씻고 얼굴도 때려보고 음악도 막 키워보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졸리면 졸리면 그냥 계속 졸립니다 그래서 잠깐 졸하는데 저는 그냥 눈만 떴다 감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제가 봤을 때 한 3초, 5초 지난 것 같아요 운전자 때 자꾸 한 5초 정도로 그냥 쭉 간 거죠 시간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 시간이 졸았더니 졸았더니 그 시간이 사라졌어요 저는 각각 성경에서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간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시간에 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 제 경우에는 절대 불가해요 어디 한 번 쉬고 가야지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졸음도 시와 떼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갑자기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시작되면 무서운 게 그 어둠의 터널로 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주위에 너무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졸음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것 전날 잠도 충분히 수면도 해놓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졸지 않도록 그러한 준비 그러한 준비가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에 소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최선의 기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려라 너희를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 찾아라 그리고 분별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나와서 공적 예배 공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예배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신 은혜가 있죠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예배가 정말 나의 삶에 정말로 주기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는 이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드릴 때 단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참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인들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특히 새벽 예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더욱더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성도인들과 가정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와 진실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심으로 이 타락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어두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별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리겠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구독사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참된 이유가 뭐지 계속 찾게 되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수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있으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첫째 말씀도 그렇고요 참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많이 그렇게 되죠 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다 내가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곤란한 순간 위경에 딱 처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정말 다 맡기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이럴 필요 없이 시작부터 마침까지 매 순간에 범사에 맡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맡겨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는 거죠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듯이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써야 하고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래야 졸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러면 그것은 그저 낡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은 인간의 모습이래요 낡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간단하게 1번 6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거기 보시면 그러한 낡은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는데 감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 돼요 근데 감사가 없대요 두 번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과 마음이 허망하대요 맨날 비어있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감사가 없으면요 무지하대요 무지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한대요 네 번째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경화되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부연 설명하셨냐면 그저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느냐 말씀대로 명화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안 돼요 살려주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방탄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뺏겨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지 모른대요 그냥 내 부끄러운 모습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감사가 없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데요 썩는 것을 줬는데요 썩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여섯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 아 낡은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믿음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옛날 내 낡은 성격 소가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의 은혜로 나를 안수해 주시고 그 안수를 통하여 내 믿음의 엔진이 커지고 출력 좋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꼭 아멘 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감사가 마음에 충만하면 모든 생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늙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받았다 라고 창세기 24장 1절에서 35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복을 100개 받고 우리는 99개 이렇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개 받았으면 복을 100개 받았으면 우리는 똑같이 100개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이 천국 가는 그 고속도로에 끝까지 이어져서 새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난 땅이 들어갔잖아요 신령한 가난 땅으로 정복하는 그 축복 그래서 감사로 늘 새롭게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새 사람 새 성도 이 축복받은 분들에게는 엘스겔의 새 성전에 어울리는 의의 열매를 맺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 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보고 달리자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달리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엔진을 감사의 연료로 힘차게 돌려서 말씀의 대로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일생 자체를 감사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대요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환경 아니었습니까? 사역하시는 환경이 태어날 때도 어려우셨고 사역하실 때도 어려우셨고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어려움의 자체예요 삶이 어려움의 자체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볼 때 돈도 없어요 과부랑 부인 몇 사람이 주는 마련한 돈 가지고 살아갔죠 이분 혼자입니까? 열두 제자 맨날 따라다니죠 그 입 다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갈 때도 볼 때도 없고 머리 둘 때도 없다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감사함, 오직 감사 늘 만족하셨어요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뜻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버지께 벨스에다 들판에 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배가 굴렀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파요 꼬르륵꼬르륵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보시고 아, 밥은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이 드신 거죠 그냥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 안드레가 있어가지고 안드레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안진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셨대요 축사하다라는 이 말씀 헬라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이 뜻이 뭐냐면요 감사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다 부족하죠 떡 5개 물고기 2개 이게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 놓고 그것을 놓고 감사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간절히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비부 사비부의 은혜 그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모든 가정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갈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기적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감사로부터 나타난 것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장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거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기억 안 나면 다시 듣고 또 기억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 기억하고 행하고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누구 하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나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드리세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무사히 완주하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가 주는 진정한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거기 들어갈 자격자가 됐었나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을까?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기 위해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 그거 딱 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무한하신 인해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온전히 따라가셔서 그 마지막 세 예루살렘성에 둘러쳐진 결승 테이프를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의 장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고속도로를 타면 길을 잃어버려서 이상한 길로 갈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상한 길로 갈 염려가 없다 로컬 도로, 다운타운, 복잡한 도로 막 하면 원웨이, 스탑사인, 시그널 너무나도 많고 사람 많고 거비조처럼 돼 있어서 복잡해요 모르고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요 딱 타고 내가 목적지 가는 그 고속도로 이름과 엑시 넘버만 딱 알면 길을 잃지 않아요 버그나 이 구속사 말씀의 대로는요 목적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의 엔진을 잘 마련해서 좋은 감사의 연료를 넣고 졸지 않고 쭉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 말씀의 길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할 그곳에는 아주 크게 잘 보이게 변화, 부활,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정표에 크게 딱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써있을 거예요 딱 그거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기만 한다면 그 고속도로가 아무리 길어도 구불구불해도 산을 넘어 강을 건너 터널을 지나건 언제나 아버지의 의로우신 손이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서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신다 10편 63편 8절말씀 10편 73편 23절말씀 10편 139편 10절말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함께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었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됐고요 정말 붙잡을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모든 푸른손상 성님들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축복 그로 인해 오직 믿음과 감사로 천국 고속도로를 직행하시어 아버지의 집에 모두 도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하고 놀라운 또 오묘한 부족사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훈련시켜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은혜를 감사와 또 받은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눈을 향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 오직 감사하는 길밖에 저희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고 또 험난한 때에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사의 신령한 말씀과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구습을 버리고 썩는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 마지막에 저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모두 입성하는 귀한 성도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엔진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감사를 통하여 연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하여 결승전에 결승섬을 통과하는 기쁨을 납부는 우리 모든 성도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거룩한 밤 아버지께서 저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신념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무한하신 또 은사로 축복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